지금 아침 7시 18분 앙제국띠랑 우리는 로드바이크라이더 비니에서 갈겁니다 우리 엔티비 할멧이고 앙제국띠도 엔티비 할멧이 로드바이크라이딩도 파이브템 패션은 엔티비 이거 엔티비 이거 다르코 옷이에요 다르코 호주 브랜드 다르코 호주 머니 미쳤나봐 혹시나 자전거 타다가 문제 생길까봐 이거 비엠웍스 대표님이 준 비엠웍스 가방인데 이것도 달고 오고 막 이것저것 달고 왔습니다 출발 꽃돼 비 dot 빙 로드바이크는 끌고 내려갈 때 한손으로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손으로 간지나게 이렇게 어우씨 개빡세 우리 요대로 가가지고 팔당까지 가서 스타벅스를 즐길겁니다 된장남 된장남2 망제비 똥방댕이 금방 겁나 구수들로 보이는 물이 팩을 이루어서 지나가는거야 지나가는데 머리 좀 사라졌어 제국씨랑 나랑 아 우리 저거 시야에 두고 따라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했는데 오질않은 뒤에서 님 따라가보자 사라진지 오래 아 힘들어 시야간지 10초만에 사라지 아이씨 그치 역풍이 좀 세게 나 역풍이 진짜 정말 세게 부는겁니다 막 내리막길에서 자칫을 멈추고 그치? 진짜 큰 태극기 펄럭거리고 정말 힘든겁니다 라이딩 3시간 산줄 알았거든 우리 얼마 했는지 아세요? 뭐 39 진정 크래 masculinity 크래식 포토스 프레임 nighttime 수빈 드디어 해FOR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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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ini 여러분, 시승님이 자전거를 들고 뛰고 있어요! 도넛 냄새 봤어요? 미쳤다, 이름 냄새가 개우징 두 개 다 같이 먹을게요 나와서 꼭 주세요, 자전거 여전거 들어주세요, 들어가세요 아직까지 부족한 건가요? 오늘 밤 함께 하잖아요 오늘 라이딩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 7시에 모여서 온길산역에 가자 해서 모였는데 대표님이 전날 숙취를 과음을 해서 숙취가시면서 빵꾸를 했어요 제국씨랑 내라 왔잖아 사장님 나빠요 다시 뚝섬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속도가 상당히 잘 납니다 약속은 예 너무 컴포터블 길도 쭉쭉 뻔했고 속도도 잘 나고 은자시 사방이다 진짜 아까는 지옥 같았던 길이 너무 천국 같아 바람에 박해하다 실크로드, 실크로드 타고 왔어야지 힘들어 안 하지? 연약한가 봐 박엽이 뒷면이 보이잖아, 그렇지? 감나 순풍임 순풍 여러분! 우리는 순풍이에요! 봐봐, 내리막길이니까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리막길이니까 뻔히 보이는데 여기를 역풍이 올라올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지? 임아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내 공회전이 지금 더 빠름 왔어 아우터에 안 걸었음 기아 앞에 기아 큰데 안 걸었음 네 그러니까 느리지 힘을 안 받지 내리막길에서 큰 걸 걸었음 그래, 훨씬 낫잖아 힘을 받지 씨록씨록 거리긴 하고 말이야 어어켜 엥 어어우 엥 엥 엥 엥 엥 러드로? 내려놓으심? 오오오오 . . . . . . .,. 트리블